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 3장 앞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보다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더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 이 직분에 대해서 3장 8절에 보면 영의의 직분, 9절에 보면 의의의 직분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 화목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직분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자신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욱더 특별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 즉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낫혀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드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중요한 이 직분을 맡겼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마 보답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의 전제는 낙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낙심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4장 8절에 나오는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절망한다 라고 한 뜻이에요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절망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4장 8절에 있는 단어를 쓰고요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악에게 불복하다 용기를 잃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지만 사도바울은 어떠한 악에게도 불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꺾어야 되는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도 불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사도바울은 지금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걸 행하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에 이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과거에 다 버렸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은밀하게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 다른 사람이 알면 창피스러운 일들은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예전에 사도바울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델전서 1장 13절에 사도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과거의 자신의 삶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비방하고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바울과 농쟁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이제는 버려서 이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님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르게 공개되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2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추천은요 증명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통이 나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그 일을 늘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바울이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바울이 이 직분을 행할 때 중요한 것 속임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이라는 것은 파르기누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고린도우서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도바울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분 그리고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과정을 증명하거나 과정을 정당화시키진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속임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임은 마귀가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유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속임으로 즉 마귀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서 그리고 변함없는 그 진리를 가지고 거짓 없이 그 일을 행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속이지 않고 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고린도우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우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우서 2장 17절에 나오는 혼잡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켈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행상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들이 광주리에 좋은 과일만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 나쁜 과일은 밑에 놓고 좋은 과일을 위에다가 놓는 거죠 그러면서 통길이 떨어진 것을 사람들의 눈을 교묘히 속여서 그것들을 파는 우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불순물과 함께 그런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우서 2장 17절에 있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있는 그대로 혼잡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전했다라고 한 뜻이다면 지금 고린도우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둘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믿기로 잡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자기의 어떤 것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일과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목적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개명들 그리고 사역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기의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방 종교는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사도바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장 2절 하반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명문상으로만 하나님의 일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도, 그 중심 자체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고 있는 다섯 번째는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비난은 다섯 번째는요 학자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은 어떤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그 비교적인 가르침을 베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의한 그들만을 위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아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타내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현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단지 입으로만 증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도바울이 전한 그 모습이 그 복음이 사도바울의 삶에서 도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 진리만을 전하는 지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그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볼 때 사도바울이 하는 그 말씀과 그의 삶이 다르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정말 사도바울이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또 증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2절 하반도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추천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함께 봄으로써 함께 봄으로써 확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 사도바울과 함께 했던 사도바울과 함께 했던 각 사람이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직분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도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바울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이 얘기한 대로 살고 있다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격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다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데 그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맡겨진 직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이 정말 자신이 그 직분을 어떻게 지금 감당했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없을 때 가정에서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진리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속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묘하게 관계로 그 일을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미명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 일들을 관철시키며 그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사도바오리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감당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